시작박스! 빨리빨리! 기어서만 가기! 놓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뛰어나갈 수 있게 이..이..여기서 딱 숨어있자 여기서 좀 있다가 바뀌면 바로 달려가자 저쪽 창고로 뒤에서도 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리조트에서 나오는 애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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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 찾아! 시체! 시체쉬한다 오 시체! 아! 뭐야 이 새끼! 시체! 뭐야! 갑바밖에 없어! 저 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시체! 시체 박스에 있는게 아니라서 자! 반대편! 반대편 창고로! 어! 물렛! 잠시만요! 시체! 시체박스! 빨리 빨리! 기어서만 가기! 시체박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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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َ 하아악!!! train 시체를 어디서 찾아야돼 fellowship!! 지체를 어디서 찾아야돼 아아 지체 지체 찾으러 들어가야돼 어깨 무서워 물을 안으라면서 안으라면서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니꺼가 있어? 기여서? 어? 기여서 들어갈 수 있나? 문이 열려있어야되는데?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어 발소리 왜 왜 왜 왜 왜 빨리소리 위에 있었어 어 어 어 아 iran 또 졸래? 이상 이거 발소리 시백에이지뭐 쓰기 잠깐만 어 잠깐만요 발소리 발소리 criminals 갑자기 또 갑자기 또 아씨 12탄이라고 할께요 아 승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어서오세요 갑자기 또 바뀌었어 아 잠시만요 지금 시체 파밍에 12메타에 기어서만 가기에요 여기 넘어가는 것만 허용해주세요 넘어가는 것만 다시 바로 길게요 시체 이것만 봐주세요 이것만 봐주세요 제발 제발 샷콘 샷콘 먹은 애 있어라 샷콘이 없어 샷콘이 아이씨 아이씨 얘도 샷콘이 없어 아 여기 사람 있는거 아냐 얘도 샷콘이 없어 엄벅 왼쪽 시체도 찾아야돼 아 개무서워 빠리빨리 샷콘 샷콘 없어 건너편이 있었는데 얘도 없어 다 없어 샷콘이 다 없어 없어요 샷콘이 다 없어요 샷콘이 다 없어요 아이씨 제발 여기있는 시체 마지막 마지막 시체 날 마지막 희망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쌍가방 그아 아우 어뜨케 이거 시체 샤크언이 없어요 아아 아우 미쫘다 이거 어뜨가냐 이거 어 어땟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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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아 여기 자기장이 죽을 각이야 이거 기어서만 가야 돼 가지고 자기장을 다 맞게 생겼네 이거 일단 내려가자 여기가 여기 시체 있나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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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서 가야 돼 기어서 내려가는 통로가 근데 이쪽이야 으 으 으 으 으 시체 제발 시체 없나 시체 없나 아 에반데 일단 기어서 저쪽으로 가야 돼 여기 여기만 밖으로 넘어갈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후 넘고 다시 기울게요 이 시체 이 시체에 진짜 샷건 있어야 된다 진짜로 진짜로 레알로 없으면 끝나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 시체 하나 더 있다 어 근처에 아직 있어요 근처에 아직 있어요 선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저저저저 저거 저거에서 샷건 나와야 돼요 아니 근데 샷건이 문제가 아니라 실탠도 문제다 미치겠다 가만 제발 제발 없어 아 이대로 자기장이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자기장이 죽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기 어서만 가야 된다니 아하하하하하 하하하 기어서만 가야 된다니 이야, 하하하하 이렇게 끝나나요 하하하하, 아빠 이제 아빠 아프다고 이제 안녕